하늘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꼴스트럼프 세리드님의 영상 준비했거든요 그럼 꿀잼 휘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라라라라 오늘도 시작부터 등장한 영희 어모어스 패밀리들이 전부 등장했군요 거기에 댕댕이까지 야야야 너가 그 노랑이 따라가 내가 빨강이 따라갈게 그 다음에 둘 다 없애버리자고 얘네 둘이 인포구만 좋아 자 무궁화 꼴찌 피었습니다라고 하면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파렁이 댕댕이는 맡겨야되는데 에? 잠깐만 얘는 댕댕인데요 어림도 없다 아 잠깐만 댕댕이와 같이 무궁화 게임을 하게 됐어요 야 저 댕댕 꼬리 움직이고 맞냐? 댕댕이 가리면서 잘 이동시켜야겠는데요 아 저 꼬리 좀 어떻게 해봐 자 노랑이 먼저 찌른다 는 아니고 잃어버리기 잘가라 노랑이 다음 야 그건 아니지 미는게 어딨어 반칙이지 그거 너나 잘하시지 신경꺼 꽃에 매었습니다 자 우리 빨리 움직이자 와 좋지 않은 곳에 찔린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 잠깐만 인포 자식 이거 자기 계략에 자기가 당했군요 안 돼 초록 저 자식 내가 막는다 내려놔 내가 이러다 셋이 같이 죽겠는뎁쇼 내려와 이 자식아 의도치 않게 헤드샷을 멈춰 어 이거 근데 둘다 막상 게임은 잘하고 있네요 오 그 칼 내려놔 누가 먹어야 또 자 주황이 아웃 핑크도 아웃 자 이거 남은건 민트와 초록이 이 자식 이리로 와 아 아니야 하얀기도 남아있었네요 아 난 난 모르고 일단 쟤들이 어그로 끌고 있는 사이에 나는 들어간다 널렐렐렐렐렐렛 널렐렐렐렐렐렛 오케이 꼴 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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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난 못 지나간다 확인을 하셨어야죠 What? 음.. 어어 어어 아악! 야야 니네 둘 그 싸울 때가 아니라 빨리 들어가야 돼! 에이! 어어어어 싸우면서 이제 결승 근처에 다 왔는데 오다라라라라 나오다 나아 아! 맛있다! 이걸 통과시켜주네? You lose! You lose! 너 젖지 롱! 지금 나야 거야 Everybody! You are all the same! 아아! 닝댕아 살았구나! 자 다음 게임 달고나 특짜렌디 딩댕 요원 동그라미들과 함께합니다 아허허허허허허 망하겠어 일단 빨간 눈 자 각자 달고나 받고 우산을 깨 먹는 오라 잘 가고요 설마 연두꺼 뺏으려고? 깜짝이야 오케이 이건 내꺼 이거 내꺼 아니잖아 남았어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롤롤랄라롤롤롤랄라 얘네들은 너무 여유로운거 아니에요? 오오오오 오오오 이 녀석들 이거 게임이 장난이야? 어? 정상의 게임에 장난하는게 뻥 뻥 아 뚫어뻑으로 설마 새롭게 클리어하는 법 발견? 압력으로 순식간에 뻥 동그라미 컷 이럴수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아 하필 왜 우산이 걸려가지고 진짜 또 부사먹었네 저 보라는 아 민트껄 몰래 가져오려는 모양이군요 예이 자 새거 하나 또 얻었다 넌 뭐해 아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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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난치러다가 넘어트렸네 자 니꺼 여기있어 어어? 내꺼 동그라미인데 잠시만 기다려봐요 기다려 시간초가 얼마 안남은거 같은데 자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1분이 남았어 아 빨리 서둘러야겠어 에헤헤 아 이 쉬운걸 왜 이렇게 힘들어해 다들 자 자 오케이 우선 깔끔하게 성공 게임 아 아 아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저 성공했다고요 아 아 어림없는 스킬 아 이번엔 진짜 마지막 기회야 아 뭐야 또 부서졌어? 아 누구 남았어 아 얘는 진짜 재능 없다 너는 그냥 완성된걸 뺏는게 낫지않을까 이 내놔 니 쿠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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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갑작스럽게 달고나를 두고 치열한 철투가 벌어지는데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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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근데 동그라미 세모 다 실패했는데 그 우산 가능하겠냐 잘가라 보라 뻥뻥뻥 어라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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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一 이으둘면 통과해주지 않을까요? 어어? 어엏 어엏 허기허기에 습격 야야야야 이거 이상하다 처음 보는 애가 왔는데? 야 얘 안 움직여 살아있는거 맞아 이거? 장난감인가봐 이거 안전한거 같은데? 이렇게 된거 셀카나 찍자 자! 준비하시고 스마일 찰캉! 찰캉! 짰깍! 찰캉! 쌀컵! 야무지게 퀵크 먹방 오오오오오오오 도망쳐! 살아있자잖아 저 괴물로WER 서영이도 희생됐구요 선장님!併상사태입니다 괴물의 습격 이에요 무슨 일인가? 괴물이 있다고요? 여기 우주인데 어떻게 괴물이 있냐? 여기 있지? 야 이거 벤트도 살 줄 알아? 선장이 잡아먹겠다 잠깐만 바깥으로 도망칠 수도 없고 말이죠 허기허기 잡아먹이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오 뭐야? 그래픽은 어디서 났어? 이리와 하지만 허기허기 무빙치면서 계속 쫓아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얘들아 문 열아야 되는데 파라기가 대신 희생해버렸어요 우리 어떡해 우리 다 죽을거야 이제 자 남은 인원 3명밖에 없나요? 진짜 대참사입니다 이거 아 이제 어떡하면 좋죠 어 문 열려고 해 야 벤트 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얘들아 나 따라와 벤트 타자 빨리 서둘러야 돼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지 자 왼쪽으로 가서 위로 빵 어 겨우 살았나 자자 올라와 건너 자자자 연두 연두 올라오고 제일 큰데 이렇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빨리 따라와 정신 차려 아 이제 허기허기가 어디 있을까 자 여기 창고다 서둘러 이렇게 그냥 개고생해봤자 결국 우린 죽게 될 거야 포기하자 우리 그냥 정신 차려 짜식아 싸다고 딱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마 너 여기 잠깐 기다려 내가 할테니까 오케이 그래 베끼고 어기 어기 최종 배틀 어디있네 요기있나 나왔다 나왔따 나왔따 죽여줌마 화이트 화이트 한 대 더 어허어 자 두방 발사 화이트 뭐야 쟤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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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상하 사랑 parlar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